Hey, Kerry, did you hear? Bravo, read into some trouble. Sergeant Lacey's pinned down in some village. You ready to go? 준비됐죠? 가야죠, 뭐. 레이시 병장을 구하러 가는 임무 같습니다. 하세요. 벌어지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TVOC가 쓸를 환영합니다. Bravo가 말썽에 휘말렸고 저쪽에 있는 마을에서 저거 AAF 유닛이 불경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종헌님 경현님 반갑습니다. 공모전 TVOC가 쓸모드부도 환영합니다. 자, 뭐. 완벽한 전투 임무 같습니다. 완벽한 전투 임무 같고 완벽한 전투 임무 같고 완벽한 전투 임무 같고 완벽한 전투 임무 같고 유민 Lake Six 총이 더 좋거든? 어! 총이 바뀌었어. 아아 총이 바뀌었죠? 에이, 뭐야 탄창을 좀 챙겨야겠는데 탄창 없나? 탄창? 무게제한 때문에 안되나보다 무게제한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어디로 가면 되죠 이제 어디에서 집결해서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이군요 44m 또 땅 깨니까 걸어가나요 또 자 군인의 기본 그래? 조준경이 좋은게 있었다고요? 아! 광학조준경 필요한데 아 지금 있었다고요? 자 앞으로 보다 기르나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대요 고지대를 차지하고 스팸을 이용해서 접근하라 계곡전투가 시작될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전쟁에서 상처입지 않은 병사란 존재하지 않는다 호세 나르스키 망했다 방학식 조준경이 필요한데 너무 어려워 지금 이걸로는 방학식 조준경이 필요한데 너무 어려워 지금 이걸로는 날분수하는 카드님이 잘 봤네요 고지대에서 싸우는게 좋을 것 같다고요 자, 응답이 끊겼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응답이 끊겼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응답이 끊겼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높은 지대도 마음속 숲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전투가 될 것 같아요 캔닛! 잭슨이 다운! 도트! 체크하러! 다른 분! 침이! 아! 바로 들었어 침이! 가까운 철기! standards perupt 때! skyscraper! fire down the valley! beaucoup trop! talking come in, this is Alpha Four! Jackson 10. requesting support in our position, over. negative Alpha 4, Delta is unavailable. 루툰 지대에서 지금 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이 앞에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적들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슈넨님 어서 오세요 고지드가 위험하죠 위에서 쏘면 그냥 빽하고 추는 거예요 뭐 보였는데 잘못 봤나 아르마 아르마 3이에요 암드 어설트 3 자 슈넨님이 아는 것 같아 알면서 물어봐 같이 하고 싶은 거지 빨리 사 슈넨님도 사서 하는 거다 아 늦었다 아 어디갔죠 어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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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다 좋지 아 자꾸 벽돌에 맞아 쏘가리님 어서 오세요 좋아좋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것까지 사면은 큰일이 난데요 우리 슈넨님은 우리 슈넨님은 마누림에게 혼이 난대요 우리에게 인간 세상에는 3명의 님이 있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그리고 마누림 가장 무섭다는 마누림에게 그저게 힘이 날 수 있어요 이거 사면 랄크 돈 지금 봐봐 셀ك 보기 75미더로 너네 뭔 총지 볼까 와 광학 조준경 아니죠 적외선 레이저 지식이 적외선 정도만 있어가지고 애매하다 중앙 서위데로 상대 그리시 멀리 천천시 목 점심 오우, 판단이 안되네. 오우, 판단이 안되네. 자, 부상당했어요. 아, 부상당했어요. 아, 고수장자가 결국은 하나밖에 없네. 아, 고수장자가 결국은 하나밖에 없네. 아, 고수장자가 결국엔 하나밖에 없네. 전체, 전체. 치료, 치료, 치료하죠. 오, 앤젤로님. 반갑습니다. 디안젤로님인가요? 아우, 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후줄이 나지. 제가 전투를 한다고 하고 잠깐 체트창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삼님, 삼님에게 거역해볼 때 좋을 것이었다. 하느님, 부처님, 마누, 마누님에게 다 부지 않는 게 좋죠? 어디에 있는지? 다 부지 않는게 좋죠? 이리 와봅시다. 저장했어요. 기관총 말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이건 광학조중경이네 근데 탄창이 없어요 탄창이 너무 없는데 제기랄 탄창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갖고 가겠다 에이 가자 자 해안가까지 왔습니다 으응 앨베아! 우리 모더파이어가 들어있어 박격포 포격을 받고 있대 아 위쪽에 관측하는 녀석들이네 앨베아! 우리 유에브가 당했다고 합니다 유에브가 당했다고 합니다 유에브이? 유에브이? 유에브이를 어떻게 써 유에브이는 스스로 있어 유에브이 쓸 수가 있다고요? 유에브이는 쓸 수가 있다고요? 유에브이 어떻게 쓰는데? 나 이거 쓸 줄 모르는데 유에브이 어떻게 쓰는데?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저쪽으로 갈게요 아 탄창이요? 네네 그렇게 납니다 뒤지면 뒤지면서 가방 땡기구요 단말기 넣겠습니다 한 다음에 저장해야 돼요 평평한 곳에서 최대한 유에브이 불안불안하다 정말 저 유에브이가 진짜 골 때리더라고요 세모님 어디서 오세요? 우리의 관리자 세모증 세모증이 왔군요 자 그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무인기 단마를 조립 단말 접속 무인기 접속이 됐어요? altogether 무인기 포탑 bi 위 위로 또또또떠 빠빠바밤 또또또 드디어 저긴데 조금씩 접근해보겠습니다 오 거의 다왔다 멈춰 임마 머리가 짚어 끝탑으로 어디니? 이거 열감지 형성은 없나? 열감지 안 되고 열감지 지도 너무 또 뒤쪽이야 가보죠 아 저거구나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아 어려웠다 열감지가 있었어 네 열감지가 있었어요 열감지 열감지로 보니까는 바로 보이네요 정오님 배고픔님 바이너러 쓰지 박읍시다 역시 열감지가 중요하다 버려야 되나 이거? 가고 가고 싶어 기념학 기념은 이게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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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도 꼭 깨고 뭐가 됐어요 저장이 안될걸요 저장이 안될걸요 이게요 한 미션에서 한번밖에 안돼요 이 게임은 한번밖에 안돼요 이 게임은 한번밖에 안돼요 자가치료 해봐 있어? 없었잖아 없었는데? 이벤토리에 약이 뛸 수 있나? 그냥 자기가 응급처치만 했다는 것 같은데 자 띕시다 넘어가면 되는거지 뭐 이 강선이 반갑습니다 넘어가면 되는거지 뭐 아 그래요? 전투복 보관창이라고 그냥 한 번에 다 나오는게 아닌가 야야야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휴 놀래라 1키로 1키로 나가야된다고 매정하다 다 죽는거 내비두고 그냥 가버렸네 가죠? 가보죠? 네네네네 됐습니다 퇴각하기도 됐고 넘어갈거 같아요 그래 죽게 생겼는데 UAV를 그거를 챙길 시간이 겨를이 어딨어 이렇게 어렵네 더러운건가요? 그냥? 아 더러운건가요? 그냥? 아 더러워 먼저 롤 Photo 시트 치즈 치즈